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국내외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는 공병호TV의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농성적인 분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갔을 때 관계자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류기를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투표용지 발긋기만 있지 불류기는 없습니다. 구리 선관위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이곳저곳을 찾던 끝에 공정선거감시단의 한 분이 이게 불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항의하자 그제서야 그게 아니고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정선거감시단의 관계자 말씀은 뭔가 자꾸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자꾸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에 듣고 제 머리 속에 번뜻 떠오르는 한 문장은 위로부터 불류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떨어지기라도 하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불류기와 제어용 컴퓨터 이 두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5월 14일 날 중앙일보는 불륙이 정말 이상했다는 그런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부여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이 기사는 곧바로 성북구에서 일어난 일, 종로구에서 일어난 일, 고향병에서 일어난 일, 대든 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곧바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월 19일 날 선거관리위원회 내부고부자의 정언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문을 열어제친 것입니다. 하나는 불류기 혹은 불류기를 제어하는 제어 컴퓨터에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심는 방법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투표용지에 한해서 불류기에서 취득한 정보를 조작서블을 통해서 조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작서블에서 선관위의 중앙서브로 전송하는 그렇게 해서 중앙서블의 수집과 집계를 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을 열어제친 것입니다. 불류기 작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전상망과 연결된 제어 컴퓨터는 시작부터 끝까지 작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중앙서블와 연결되어 통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바로 선관위 내부 고발자의 정언이지만 이와 같은 관계는 앞으로 선관위의 중앙서버나 백압서버 그리고 그동안 사용됐던 제어 노트북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제어용 컴퓨터에 심어진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인 백 로저스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불류기는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처럼 자체로는 구동할 수가 없습니다. 구동 프로그램이 있어야 비로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이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분류 조작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1차적으로 추정했습니다만 그러나 발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 로저스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백 로저스님의 주장이 맞다면 노트북을 공급했던 국내 모 통신회사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을까라는 그런 의문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드웨어는 공급하지만 제대로 작동하기에선 유지보수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으로 H킴님의 증언입니다.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부 코드를 조금만 조작하면 모든 개표소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증거 보존의 대상으로서 분류기와 분류기를 움직이게 하는 구동시키는 제어 컴퓨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 보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엔트고우님의 주장입니다. 부여에서 노트북을 리셋한 이후에 정상화됐다는 것은 노트북 또는 개표기에 프로그램이 숨어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유선 및 무선 통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해커 없이 아무도 모르게 실행 코드만 바로 분류기나 제어 컴퓨터에 심한 것 같습니다. 첫째 1번 코드로 가라 둘째 리셋한 이후에 프로그램을 폐기해버리는 겁니다. 해당 투표가 투표기 관련 기기에 미리 모르게 셰팅값을 넣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초업초우님은 차량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전문가입니다. 제어용 노트북이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다면 실시간으로 외부에서 분류기를 제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성북구에서 분류기를 교체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교체 작업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면 바로 현장관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컬스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격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공정선거감시단에서 촬영한 성북구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다섯번째는 김영와인입니다. 부여에서 초기 조작과 말기 조작 비율이 다릅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제어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재검표 이전에 분류기와 제어 노트북을 재부팅하였다는 이야기란 제어용 노트북에서 일정한 밸류값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증거가 바로 분류기, 개수기 그리고 제어용 컴퓨터입니다. 이들은 모두 증거보전 신청에서 제어되었습니다. 또한 제어용 컴퓨터는 서둘러 포맷을 해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도가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땅의 이 시점의 상황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채널 이름을 공병호라는 영문이름 g-o-n-g-공 그리고 병호 b-y-e-o-n-g-h-o를 누르시게 되면 공병호TV라는 영어방송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독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